뉴질랜드의 도미노 피자는 이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지난 8월 25일 최첨단 드론 피자 배달을 시현한 이후 이제 피자 배달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드론 회사인 프로티에 의해 고안된 드론이 그들의 맛있는 치즈 듬뿍 피자 박스를 목적지까지 날아서 배달할 겁니다. 드론은 최대 5.5파운드, 약 2.5킬로그램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주문한 피자가 도착하기 직전 문자로 이를 통보받는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스마트폰 버튼 하나를 누르면 드론이 와이어로 피자를 내려줍니다. 드론은 이후 목적지에 박스를 살포시 내려놓고 줄을 감은 뒤 피자 가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드론 피자 배달 서비스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다음 9월 26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피자 배달부의 직업이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